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이입니다 레아리다이의 PLC 제작기 1-3 음속의 소니편 이번에는 검을 만들어 볼게요 어 이제 검만 만들면은 이제 모습은 전부 끝이고 이제 나머지 스킬들을 만들면은 어 나머지 스킬들만 만들면은 이게 끝이에요 스킬 제작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거고 나머지 자랑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죠 만들어봅시다 고고 스킬 Perché Shakespeare 스킬 스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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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